고맙습니다. 마스키들 착용해주세요 또 받으시면 안됩니다 허리좀 드시고요 너무 이렇게 서울도 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해도 정신이니까 4번정 맨 뒤에 마이도 더러워 자 너무 멀리 가지말고 앞으로 첫번째 기술을 맞춰서 반격 항상 여기 벽돌로 맞추세요 벽돌로 맞추세요 벽돌로 맞추세요 자 오늘 정신사를 볼 자 정신사지 사세요 1개 3개 정신사 5개 여러분들은 왜요? 아니요 아 그게 에 대한 도움을 보면서 머리를 좀 주시고 반대나 친구들 동생분들도 동생분들도 좀 쉬어 서주세요 서주세요 얘기 좀 그만 지켜주세요 한 친구들 됐죠? 자 시작 아 아 아 아 아